자, 드라마의 제왕에서 고조 작가적 이동 역할을 맡은 정영입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안에 불이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을 보고 애정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고조 작가니까 실수도 물론 많이 하고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고 발로 뛰고 매번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런 역할이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 아,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저도 성장을 하겠구나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나 독특하고 가진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충분히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